야, 줄줄기 힘들어 하시네. 너무 무서운데?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아무 문제 없대요. 됐습니다. 뭐야? 파우더인가?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? 현지 시켜서, 체크 하시겠ante. 참 꼼꼼하신거죠. 지금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죠? 손에 묻혀서 바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도저히 붙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임유승 씨의 경우는 도전 실패 수고하셨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포항하셨습니다 두 시간을 가지고 잊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모와 소화가 안기 때문에 하고요 탈된 기드가 안 되는 것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t's not psychic power.